김현정의 뉴스쇼 별책부록 댓글쇼 오늘 몇 회죠? 27회 27회 출발합니다 손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들리 나요? 마이크 안 들린다는 댓글이 마이크가 안 들리세요? 박영수님 손 변호사님 목소리가 저는 잘 들리는데 들리세요? 김민영님 박수 치시는 거 보니까 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들리나요? 왜 저한테만 들리죠? 작다 소리가 작다는 얘기가 마이크가 작다 소리가 안 들린다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석준씨 마이크 손 변호사님 이게 아니에요? 이건가요? 이걸로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잘 들리는데 이제 들리는데 이제 들리신대요 바꿨어요? 고맙습니다 잘 들린다고 이제 너무 크대요 적당하게 조절해주시고 하트피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하트피디 얼굴이 발그레하다 그랬잖아요 볼이 발그레하다고 결국은 병원 갔다 왔다면서요 네 주사 맞고 나왔습니다 어디 아픈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독감일 수도 있는데 독감 검사는 안 했어요? 검사는 오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걸리면 큰일 나요 뉴스쇼 누가 해요 사실 우리 작가가 지금 독감으로 격리됐거든요 우리 다솜 작가, 막내 작가 격리 치료 중이거든요 어제 알았어요 그걸 근데 저도 독감일 수도 있는데 일단 감기 증상을 치료하면서 보자고 괜찮은 거 같아요 약 먹고 괜찮은 거 보니까 어제 볼이 발그레해서 제가 나중에 우리 댓글쇼 클림 올라간 다음에 다시 보기를 했거든요 하트가 제대로 피크색인 거예요 어제 하트가 아 분장한 것처럼 분장한 건 아니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더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하트 PD 어쨌든 반갑습니다 빨리 나으시기 바라고 손 변호사님, 손탐정님 어서 오세요 손탐정님도 부상자잖아요 아 네 갈비뼈 네 갈비뼈 금감건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났습니다 이제 그 뭐 약 같은 거 드셨어요? 아니 없죠 그런 게 그냥 쉬는 건데 주말에도 되게 고생하신 걸로 아는데 갑자기 좀 많이 호전돼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갈비뼈 금감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병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의견 좀 주시고요 또 우리 손탐정님이 요새 여러 가지로 발바닥 갈비뼈 고생이 많이 됐어요 발바닥 족저근막엽은 이제 2년 돼요 2년 넘었지 1년 반 1년 반 됐는데 저뿐만 아니라 유창수 하트 PD님도 똑같은 고통을 그때 알았었죠 중년 남성의 공통적인 병이니까 그러니까요 3명 중에 2명이 족저근막염이야 기다리세요 저는 원래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아니 오늘 손탐정님 그 와중에 또 재판을 가셔야 된다고 바로 아 예 이게 서울이면은 시간이 좀 있는데 수원을 또 가야 돼가지고 수원 그럼 오늘 하다가 급하시면 그냥 나가세요 나가시는 걸 또 우리 청취자들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수원 재판을 급하게 가셔야 돼서 그냥 나가시면 여러분이 그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솜사탕님 갈비뼈도 그렇고 족저근막염도 그렇고 쉬라는 말들이 쉬는 게 답이고 안 움직이시는 게 최고래요 다들 그렇게 보내주고 감사합니다 수제 신발로는 좀 바꾸라는 이순정님 힌트도 있고 이승가님은 꼬리곰탕 많이 드시면서 무리하지 마세요 그거는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갈비뼈는 감기만 안 걸리면 된다는 국은혜님 제가 비염 때문에 재채기를 하느라고 재채기 하면은 죽겠더라고요 진짜 온몸이 흔들리고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재채기 한 번 하면 고통스러웠어요 그걸 아시는 분이네 이분도 금일이 좀 가보신 분이네 가보신 분이네 쉬셔야 된다는 게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박영숙님도 그러시고 손수호 변호사가 중년이십니까? 전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유라이나님 20대 후반 커피 쿠폰 오늘 한 분한테 다 드리면 안 되나요? 커피 쿠폰 이분 드리시겠어요? 네 유라이나님 개인적으로 쏘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커피 공장을 좀 드리세요 누구시라고요? 유라이나 유라이나님 적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아이디로 번호 보내주세요 유라이나님 이 정도까지 아부를 하셔야 되는 뭔가가 있으세요? 20대 후반은 좀 너무했다 애가 5학년인데 카메라가 좋아서 고맙습니다 카메라가 안 좋아서 그런 거군요 안 좋아서인 거 같아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데쿠쇼 진행을 할 텐데 어제 댓글 좀 볼게요 하트PD 어제 우리 이택수 대표가 노래 한 곡 하고 가셨잖아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칭찬 일색이에요 칭찬 일색이에요 김지은님 뭔가 밝은 김광석 같아요 이 대표님 멋져요 이슬비님 여의도 조지는 흥해라 데쿠쇼 꿀잼 같은 시간 항상 감사합니다 월요병 퇴치 프로젝트 정말 월요일에 딱입니다 아리엘 22님 이택수 대표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코러스는 누군가요? 코러스도 좋네요 코러스가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아는 부분 따라 부른 거 아 코러스로 들으셨구나 고맙습니다 아리엘님 그러면서 김현정 앵커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쇼 보고 있으면 앵커님은 주변 분들에게 다 물어보는데 자기 TMI는 잘 안 부르시는 듯 하면서 TMI는 뭔지 아시나 궁금하다고 당연히 알죠 투머치 인포메이션 TMI 성덕은 모르셨지만 뭐 어떤 거? 성덕 성공한 덕후 그것도 알았어요 배웠어요 서현미 아나무사한테 자 그래서 주량이 주량 뭐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려도 적어도 여기 있는 세 사람 중엔 최고입니다 제가 주량 말씀드려도 돼요? 제 주량은 어떻게 아세요? 알죠 얼만데요? 예전에 CBS가 첫 직장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 하시나요? 잠깐만요 주량은 평소에 그렇게 즐겨 마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소화 가능한가의 마지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2018년 들어 제일 당황한 듯한 근데 주량은 말을 막 돌리는 거 보세요 주량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체질적으로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시는 게 두 분이잖아요 손수협 변호사 우리 하트 PD는 아무리 뭐 절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두 분은 체질적으로 굳이 노력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노력을 많이 안 해봤죠 노력도 안 해봤고 굳이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한 잔 먹으면 둘 다 빨개져요 얼굴? 저는 얼굴은 잘 안 빨개져요 오히려 하얘집니다 오히려 하얘져요 몸이 그 다음 날은 너무 안 좋고 그렇기도 하고 마시면 두통이 바로 즉각적으로 와가지고 두통이 저도 술 마시면 즐거운 그 분위기를 즐겨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두통이 먼저 오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잘 마셔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마신다는 뜻이 아니고 술이 받는 체질이어서 많이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원인은 안 치는 줄 알죠 말도 안 되네요 술에 강해가지고 제가 떨고 있냐 그러셨는데 아니 김현정 PD가 술이 세지 않아요 술이 약해요 술이 약한데 본인만 본인만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술 얘기 여기까지 좀 걱정이 돼요 많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진지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이었으면 정말 술 못 마시겠을 거예요 아니 왜 아시겠어요 제가 술 먹고 무슨 아 예 알겠습니다 술은 잘 먹는 사람이나 못 먹는 사람이나 적게 먹는 게 최고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해와동을 다음 주에 이택수 대표가 부르기로 했는데 임삼례늄도 보내셨는데 해와동 기대됩니다 기대된다고 근데 다음 주 보니까 월요일이 24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 해와동 동물원의 해와동보다 우리 댓글쇼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가면 어떨까 이택수 대표가 기타 가지고 오셔서 캐롤을 부르면서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는데 괜찮으시죠 여러분 해와동은 한 주만 미뤄도 예 예 동의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량 얘기 여러분 뜨겁네요 반응이 술은 늘 적당히 마시는 걸로 함은정님 맞아요 저보고 다섯 병이냐고 그러셨는데 소주 다섯 병 먹으면 큰일 나죠 죽죠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 보시기에 두 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많이 먹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 굉장히 멀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잘 드시는 체질이어서 아니 김현정 피디가 포금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아니에요 마시는 건 아닌데 주사가 심어지지 않고요 주사도 없어요 주사 없어 왜 이러세요 없네 다만 술이 세다고 항상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자신감을 자제해라 근데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취하지 않는다 아니 그 아니라 술이 세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충고 고맙습니다 진지한 걱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출향 답변 되셨죠 아리엘님 오늘 얘기로 좀 가봐야 될 텐데 오늘은 마지막에 이영진 코치 인터뷰 들으셨어요 손탐정님 네 들었습니다 베트남 마마라고 불린대요 박항서 감독이 파파 이영진 코치가 마마 이렇게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박항서 감독만 지금 대단한 인기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영진 코치 그러니까 한국인 스태프 4명이 다 엄청난 국민 영웅이라는 거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히딩크 감독이었잖아요 당시 박항서 코치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또 박항서 코치가 선수단에서 또 이제 엄마 어머니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또 이영진 코치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댓글 어떤 거 들어왔어요 소개 좀 하죠 드루 꽝님 베트남 국민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못할 질 많이 했어요 월남전 얘기하는 거였죠 월남전 그러네요 유재선님 코치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코끝이 찡하며 눈물이 나네요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코치 이영진 후재 그런 얘기를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인들이 열광하는 건 그냥 축구 그 자체가 아닌 것 같다 자존심을 세우는 거다 항상 뭔가 좀 주눅들어 있고 자신감이 없는 베트남에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그 사실에 눈물 흘리면서 감상한다 식당 가서 밥 먹기 어려울 정도래요 지금 인기가 스포츠가 갖는 국민 통합의 역할 기능이 있죠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씀이 전부 감사합니다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한다 우리 옛날 히딩크 때 어땠죠? 감사합니다는 아니었죠 그때는 반가워요였겠죠? 아니요 감사합니다도 있었죠 히딩크 감독 와줘서 고맙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2002년에 2002년에 그나저나 이 스즈키컵이란 건 뭐예요? 손 변호사님 워낙 축구 전문가시니까 월드컵이 있죠 월드컵은 전 세계를 단위로 해가지고 지역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겨루는 국가대양전이고 또 각 지역마다 또 있어요 그게 그중에 하나가 아시아로 치면 아시안컵이 있죠 이번에 곧 열리는 거기에는 이제 베트남도 나가고 우리도 나가고 아시안 나라 다 나가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아시아 지역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이런 지역컵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컵도 있죠 동아시아컵에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북한, 홍콩 등등이 추천해서 겨루는데 이 동남아시아에도 그 지역에 대회가 있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컵이구나 아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스즈키라는 회사가 일본 회사가 돈을 주고 그 대회의 명칭에 자기 회사 이름을 붙이도록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스폰서 역할을 스즈키가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즈키컵이라고 부르는 건데 동남아시아 지역의 축구 국가 대항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우승을 한 거구나 동남아시아에서 그럼 이제 아시안컵 내년에 열리는 거에서는 우리도 붙고 동남아 우승한 베트남도 붙고 다 모이는 거니까 거기서 베트남이 또 꼭 잘 되라는 법은 없네요 다 모이는 건 아니고 베트남이 그동안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도 잘 못했는데 이번에는 성적이 괜찮아서 아시안컵 본선에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베트남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을 통과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네 그래서 조별 예선 통과하는 것도 목표예요? 하게 되면 처음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조별 예선 통과하면 16강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별 예선 4팀 중에 2등까지 되면 1, 2등 하면 이번에 아시안컵에서도 베트남의 목표는 일단 그렇게 잡혀있는 거죠 잡혀있는 열기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뭐 베트남 관련 기사가 어제까지만 해도 전부 그 경기 소식으로 도배될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아시안게임 때 베트남이 4강 올라갔을 때 한 번 연결을 한 적이 있잖아요 현지 교민 있었죠 그때 열기가 정말 뜨거웠다는 얘기를 현지 교민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더한 것 같아요 국가축제 기간인 것처럼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축제 기간인 우리 2002년 생각해보면 뭐 알 수 있죠 2002년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대단했는데 그때 뭐 하셨어요? 손탐정께서는 저 그때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 해인가 그 다 다음 해인가 그랬었거든요 대학생 대학생이었어요 거리 응원도 가고 막 그러셨어요? 아니요 저는 거리 응원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서 TV로 다 보고요 역시 집돌이 하루는 이제 친구 집에서 같이 모여서 보고 다 TV로 왔어요 다 TV로 유청수 PD는? 저는 CBS 입사해서 2년 차 됐을 텐데 집에서도 보고 뭐 음식점에서도 보고 경기마다 다 다르게 봤었는데요 거리 응원은 한 번 나갔어요 그때 졌죠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화문 시청 앞에 그쪽에서 했었는데 친구들이랑 저도 거리 응원은 아니지만 낮 경기를 인천 문학 경기장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경기장 가가지고? 문학 경기장이 아니라 다른 경기장에서 이렇게 단체로 스크린으로 큰 스크린으로 다 모여서 그럼 거리 응원 한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앉아있어서 좌석에 앉아있어서 그랬던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방송국 와서 CBS 입사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김필원 아나운서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제 퇴직했어요 회사는 그만뒀는데 그 당시 김필원 아나운서랑 저랑 같은 프로그램에 김필원 아나운서는 수습 막 된 아나운서로 배정이 됐고 저는 AD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2001년 입사니까 2002년이면 정말 갓 입사한 거잖아요 광주 경기가 몇 강이었어요? 광주가 광주가 4강이었나? 8강이 4강 올라가는 스페인전이 어떤 것 같네요 아 8강 8강전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현장 중계를 나간 거예요 김필원 아나운서는 저랑 그래서 가서 그 뜨거운 열기의 현장을 막 중계를 하고 라디오 연결이죠 그러니까 라디오로 연결하고 광주 CBS에서 사주시는 한정식을 굉장히 푸짐하게 먹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음식이 기억나는군요 그때 정말 삼합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삼합을 처음 먹어봤던 그 경기 기억이 저는 그 당시 기억이 나는 게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공항에서 그때 이탈리아였습니까? 이탈리아였죠 네 16강 이탈리아 선수들을 봤어요 저희가 공항에서 선수를 봤는데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윗 같고 그 선수들이 골리앗 같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정도 느낌이 아니라 세상에 갑옷 입은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전사 같은 느낌 그 뭐라고 그래야죠 배너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전사들 있죠 싸우는 그런 전사 같은 느낌인데 야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 선수 우리 물론 축구 선수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단단하지만 우리 축구 선수들이 훨씬 작고 훨씬 왜소한데 어떻게 싸워서 이겼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인상이 너무 강해요 이야 저 사람들 뭐야 이런 느낌 그냥 부딪히면 다 넘어갈 것 같은 느낌 이야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지금 강하게 남아있네요 저는 첫 경기를 선배 집에서 모여서 봤었고요 그때 우리가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겼는데 그때도 이미 그 첫 승 대단하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폴란드도 완전 전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체격이 유럽 그랬는데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리가 16강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었는데 맞아요 16강을 또 음식점에서 봤는데 우리는 뭐 16강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걸 또 역전승으로 이겼잖아요 맞아요 그때 와 8강을 다 올라가네 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스페인전을 봤는데 4강을 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였죠 아 뭐 대단했죠 그 과정과정이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딱 그게 지금 베트남 아닙니까 그렇죠 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하나 어 여기 끝이겠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영진 코치 얘기는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는 특히 관중이 8만 명이었대요 8만 명 경기장 거기에서 원전 경기 원전 경기 완전 압도하는 그 느낌에서 이길 수 있을까 8만 관중 앞에 여러분 서보셨어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이겼잖아요 비겼죠 비겼죠 2대1을 비겼죠 네 그런 느낌들이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힘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지영진 님 재밌게 봤고 또 제가 인천에서 서울로 통학을 할 때였는데 지하철을 한 시간 타고 가야 돼요 거기에 외국인들 관전하러 온 그런 각 국의 팬들이 자기 나라 축구 유니폼 입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숙소로 가고 그 광경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재밌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눈 맞추면 축구 얘기 이제 어설픈 영어로 막 서로 하고 축구 팬들끼리의 그런 교류라든지 그런 게 있었죠 축구 팬들끼리 엄청난 팬이시니까 우리가 뭐 A매치 할 때 정도 응원하는 거지만 손탄주영 님은 뭐 직접 관전을 다 다니면서 K리그 보시는 분이니까 축구 팬들 사이의 교감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첫 만나는 사람하고도 막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나이가 차이가 20세 이상 나도 막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어느 정도는 있죠 그리고 뭐 제가 국가대표팀보다 클럽팀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축구는 다 축구니까 그리고 또 등산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등산도 가끔 가보면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눈만 여치면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지고 가던 오이도 하나 주고 목마를 때 오이 먹거든요 그래요? 자주 가세요? 등산? 아니요 이게 자꾸 영화에서 보신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상상 속의 등산 그런 교감이나 이런 것들은 동질감은 있습니다 확실히 있죠 그렇구나 축구 2002년에 그 영화를 그 엄청난 축구 열기가 근데 왜 K리그로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그때 그 정성에 그 열기에 반의 반만 있어도 지금 같지는 않을 텐데 첫 번째 일단 지금 현재 생각보다 K리그 인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은 건 현실인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최근 이제 추세를 보면 유리호 관중이 계속 늘고 있어요 아 늘고 있어요? 전체 총가중이 계기가 뭡니까? 총가중이 늘고 있는데 뭐 이게 크진 않아요 증가폭이 일단 그래서 뭐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인기가 국가대표 축구에 대한 인기와 관심은 뜨거운데 이제 K리그로 연결이 안 되는가 클럽 관련해가지고는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가 분석은 굉장히 많죠 다양한데 첫 번째가 일단 실력이 떨어진다라는 점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잘해야 A매치는 그래도 잘하고 수준급이니까 볼만하다 이러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또 이기면 재밌고 그런데 리그,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뭐 잉글랜드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독일 리그 스페인 리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관중이 그만큼 안 들어오는 건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 베트남 경기를 보면요 사실 그렇게 강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또 수준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어렵죠 다만 그 팀에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 배경 지식을 알고 거기에 드라마가 다 포함되고 추가되면서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동질감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스토리다 네, 그래서 K리그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건 아마추어고요 프로는 그걸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이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중계도 사실 영국 리그도 중계 보면요 어설픈 실수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저런 걸 우리나라에서 하면 정말 욕먹겠다 이틀 동안 욕먹는 댓글에 욕먹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데 하지만 중계 카메라의 대수라든지 각도라든지 편집 기술 순간적인 그런 현장 PD의 어떤 실력 이런 경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포장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간 투입되는 자본의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이야,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듯하다 지금 그레콘 님도 선입견 때문이죠 실력이야 뭐 이러셨는데 저는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얘기가 아이돌들 있잖아요 아이돌들도 여러분 실력 차이 엄청 클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엄청 크지 않아요 다 같이 노래 잘하고 똑같은 안무가한테 배우고 춤 잘 추고 비슷비슷해요 노래도 비슷하고 춤추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하고 그런데도 어떤 아이돌은 잘 되고 어떤 아이돌은 안 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엠넷 같은 데서 아이돌을 발굴해서 키워가는 과정을 리얼리티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몇 명 찍어가지고 스토리를 살려주죠 그 스토리에 한 번 몰입이 되면 무조건 팬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하면 같이 응원하고 내가 잘 된 것처럼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내 여자친구가 잘 된 것처럼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돌 그룹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축구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모든 종목이 그렇고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장점 이런 것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고 어떤 아이돌 제일 좋아하세요? 아이돌? 저는 아이돌 중에는 좋아하는 아이돌 딱 떠오르지는 않네요 방탄소년단도 좋고 다 좋지만 너무 좋아 이런 아이돌은 왜 손변호사님 누구죠? 아니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스토리 있는 아이돌이 누군가에서 궁금해요 저도 잘 몰라요 자꾸 아까 어떤 분이 왜 김현정한테는 질문 안 하냐 그래서 질문하신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못 봤어요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김현정 PD가 얘기하는 게 더 재미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누구 좋아하는지 누가 관심 있겠어요? 누구 좋아해요? 네? 하트핀 제가 궁금하네요 별로 좋아하는 아이돌 그럴 줄 알았어 답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렇구나 스토리가 없구나 스토리 좀 만들어서 손탐정이 인천의 대단한 팬이잖아요 인천 FC 인천 인천 유나이티드 FC죠 공식 명칭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인천 FC? 인천 줄이면?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이 못하잖아요 축구를 잘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막판에 잘했죠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손탐정이 인천을 따라다니면서 광양도 가고 어디 갔어요? 춘천도 가고 제주도 가니까 갈비뼈 부서져 가면서도 가는 이유가 갈비뼈도 응원하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거기에 한 번 재채기 때문에 부러졌습니다 응원하다 옆에 사람 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꼴찌를 면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팀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스토리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애향심도 있고 또 긴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 선수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알아요? 그 후에 좌절을 겪었다가 지금 다시 발부동 치는 사람이고 인천을 떠났다가 다시 또 실패해가 돌아온 선수고 이 선수는 지금 정말 잘하는데 너무 잘하면 다른 팀으로 팔려갈 텐데 적당히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 인천 그런 생각까지 해요? 적당히 잘하면 좋겠다 팔려갈까 봐? 인천 팬들은 그래요 너무 잘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누가 팔려갈 위기입니까? 문선민이죠 문선민 선수 예를 들면 그럼 너무 잘하면 어휴 문선민 오늘 너무 잘하네 큰일이야 그럼요 올해가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들 하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되고 정치적 그런 그룹님이 이러셨어요 인천팀의 스토리는 불굴의 좀비 이게 뭐야? 아 썰리지만 죽지만은 않겠다는 굳은 좀비 의지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런 그룹님 그런 거래입니다 일단 살아남아야죠 그렇군요 이 스토리구나 스토리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 K리그 팀들도 지금 인천 얘기를 우리가 계속 예로 들고 있는데 인천팀이 성적에 비해서 굉장히 팬이 많죠 그렇죠 다른 팀이 이 정도로 계속 강등권에서 몇 년 있었으면 팬들이 훨씬 더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하고 인천보다 훨씬 강한 팀이 뛰는데도 그 훨씬 강한 팀은 응원단수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큰 팀들도 응원단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비슷한 규모나 비슷한 성적의 팀들에 비해서는 팬들이 더 많고 열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K리그 각각 팀에게 필요한 건 결코 스토리 주입 작업이다 만드는 작업 이게 대놓고 주입을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시간과 노력과 자생적인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티 안나게 구단에서 덧입히는 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연맹 차원에서도 아니 스토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스토리 없는 팀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우리 하트PD도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연애 스토리 인생 스토리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많죠 다만 그걸 입 밖으로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불안하긴 한데 그렇죠 각각의 팀들도 다 뭔가를 좀 내보이는 표현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어차피 축구라는 게 국가대표팀도 국내 자국 리그에 기반하여 있는 거거든요 K리그가 정말 침체되면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이 저하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진리에 갖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K리그에 직접 관심이 없고 돈 수익이 싫다 하더라도 K리그가 잘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직구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크리스토퍼님 그럼 프로야구는 스토리가 다 있어서 인기입니까? 스토리 있죠 아 그래요? 그럼요 다 있어요? 팀마다? 스토리 없이 야구 좋아하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어느 팀의 팬이 되는 데는 다 스토리가 필요하다? 그럼요 그냥 연고질어서 좋아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가려면 스토리가 있어야죠 좋아하는 선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감독이 올해는 잘해낼 것인가 하는 기대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프로야구는 프로축구보다 수준이 높아서 좋아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K리그에서 뛰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로 진출한 선수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야구도 축구와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야구가 특별히 세계 정상급의 선수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축구에 비해서 오히려 리간의 예지만님도 지금 그러셨어요 꼴지만 하는 한화 이글스도 꾸준한 팬들은 한화 이글스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10대0으로 뛰다가 8회, 9회에 한화가 3점, 4점 내서 따라가면 이긴 듯이 좋아하세요 정말 그렇구나 꼴찌 팀도 스토리만 있으면 팬이 된다 그럼요 그리고 또 이미 상위권 좌절된 상황에서 시즌 막바지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순위 올라서 6등, 7등에도 내년의 희망을 보면서 또 즐거워하시고 이런 게 다 스토리에 기반된 거죠 오늘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축구하고 야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관광업을 뭔가 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관광지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사실은 많이 하죠 지자체마다 이거 되게 좋은 지적 아니에요?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박수와 응원 댓글 커피다를 싸드릴게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축구, 야구에만 해당되는 일이겠는가 우리나라 어디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 갔어요 경복궁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그런 게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 있지만 경복궁의 스토리를 아는 순간 경복궁이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 별 초라한 어떤 식당이야 그냥 별 의미 없어 근데 거기다가 스토리를 부여하면 거기가 대단한 관광지가 되고 그래서 지자체들이 우리 전통의 어떤 장인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좀 무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춘향을 놓고도 여기저기 싸우거든요 춘향이 어느 지역 거냐 남원 거냐? 남원 출신 아니에요? 남원 출신으로 돼 있는데 또 근처 지역들에서는 원래는 우리다 그래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홍길동 홍길동 고향이 지금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요? 홍길동 박물관 이런 게 전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진짜요? 홍길동은 우리 고장이다 있어요 진짜 그렇게 홍길동 책에는 뭘로 돼 있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러 동네에서 홍길동은 우리 동네일 거라고 율또구지 울릉도 아닌가요? 율또구 대충 짐작해보면? 모르겠다 모르겠네요 어디로 돼 있는 건지 재밌네요 에펠탑도 가보셨어요? 에펠탑? 아니요 프랑스? 못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거든요 에펠탑? 부럽습니다 일단 자랑을 하고 에펠탑도 가본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생각보다 잡죠 생각보다 별거 아니고 아 그래요?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도 별거 없어요 역시 밑에서 찍어서 커 보이나? 우리 남산타워하고 비교했을 때 별거 없는데도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에펠탑 대단한 거라고 홍보하고 하니까 누구나 에펠탑 가고 싶어하고 가서 다 사진 찍고 그 옆에서 기념품 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재밌네요 지금 율또구고 오키나와 설도 나왔고요 한자로 유구국이기 때문에 오키나와라고 좋네요 크리스토퍼님 뉴스쇼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사랑받는 것 같다 우리 무슨 스토리가 있죠? 김현정 인생 역전? 김현정의 주량 막걸리 이런 건가? 양강도님은 그 스토리가 가장 잘 통하는 곳이 정치판이다 그렇죠 진짜 그래요? 정치인들에게 스토리는 꼭 필요한 겁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정치인들도 제가 볼 때 되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런 사학재벌집 자재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항상 근검하고 절약하면서 엄한 부모님 밑에서 어렵게 검수하게 살았다 이걸 항상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통해요 또 그게? 통하죠 통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좋은 자리 갔잖아요 며칠 전에 누구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나경원 대표 아 나경원이요 사학재벌집이에요 맞아요 그건 유명한 얘기죠 항상 검수했을 수 있지만 그런 얘기는 쏙 빼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국무총리 출신은 대통령 못 된다고 하는 얘기가 국무총리는 위에서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치열하게 뚫고 올라가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결국은 뒤지게 된다 정치인 개인 스토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인의 개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 정치인의 자유지만 그걸 잘 판단을 하고 간별을 하는 것도 국민들의 의무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도 굉장히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이영진 베트남 마마코치부터 시작해서 정치인의 스토리까지 왔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지금 써주시는 댓글도 최대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결국 스토리텔링으로 통했던 거 아니냐라는 불사신 동준님의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스토리를 홍보하면서 확 떴죠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어떻게 대중에 의해서 정말 어느 순간 만들어질 수 있지만 또 언론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안철수 전 대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포장된 그런 정치인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헤라 잘림이 황교안 전 총리는 스토리가 있나 물어보셨는데 사실 아직 잘 모르죠 제가 볼 때는 행운의 아이콘 정도로 스토리를 만들면 어떨까 법무부 장관을 경질당하기 직전에 살아남았고 그러다가 국무총리가 됐고 국무총리도 진짜 행운하긴 해요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또 탄핵 같은 절차를 거쳐서 끝까지 살아남았고 결국은 지금 대권 후보로 야권 1위로 올라왔습니다 정치 얘기 나온 김에 이번 전당대회에 황교안 전 총리 나온다고 보십니까? 안 나온다고 봅니다 저도 안 나온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제일 늦게 말씀하셔야죠 내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방송에 재미를 위해서 나온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의식의 흐름을 따라하고 한국당 전당대회까지 왔는데 황교안 전 총리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손변님은 나와서 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지지 기반도 약하고 본인이 나와서 될 판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 침박에 지지를 받은 그런 나경원 대표가 잘 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반작용이 이번에 있을 것 같아요 대표 때는 당대표 경선 때는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공무원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만들어졌을 때만 한 발 들어오는 스타일이 아닐까 약간 반기문 총장과 비슷한 스타일? 법조인 특유의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모험을 하지 않는 그리고 이미 모험을 할 성격이었으면 이미 예전 했을 겁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조직이 일단 없다 전당대회는 조직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이미지로만 되는 게 아닌데 조직이 단단치 않다는 점도 하나 작용하고 저는 대선으로 바로 갈 것 같다는 도전할 거라면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트 PD가 이렇게 되면 약간 말하기 궁색해지는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얘기해본다면 일단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이 유력하다고 얘기가 되는데 너무 빨리 나온 감이 좀 있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견제를 받을 텐데 막판에 황교안 전 총리가 등장을 한다면 대안으로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강요에 의해서 해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보겠습니다 오늘 송변님 이제 재판 갈 시간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수원까지 얼마나 걸릴려나 수원까지 11시 재판이어서 부지런히 가지고 부지런히 가지고 여기서 손탐정을 재판 오늘 몇 심이에요? 네? 오늘 가는 게? 첫 번째 재판이에요 아 첫 번째 1심인데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 전혀 모르지만 잘 되시기를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바라면서 여기서 오늘 댓글쇼 마치겠습니다 11시에 여러분 클립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보기해 주시고요 우리 커피를 좀 쏘면서 지난 클립에 26회에다가 후기 달아주신 분들 중에 세 분 골라주세요 제가 저 때문에 빨리 끝내지 마시고요 제가 슬쩍 갈 테니까 아니야 이것만 하면 끝나 이것만 하면 끝나 세 분 불러줄게 이름만 불러주세요 누구누구 드릴까요? 김지은님 김지은 리슬비님 리슬비 임삼예님 임삼예님 세 분께 커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일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 이 화면에 지금 이메일에다가 아이디 전화번호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 우리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도 제가 한 두 분만 골라보겠습니다 헤라잘님 재판 잘하고 오라고 응원해 주시고 헤라잘님한테 드리고 싶고요 신통방통님한테도 오늘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커피 쏘면서 오늘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내일은 또 어떤 식구들과 함께 올지 기대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